안녕하십니까? 중학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나이 들어 은퇴하면 남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며 사시겠다는 귀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미 실천하며 살고 계신 분들이 많죠. 그냥 이런 분들을 배면 존경심이 샘솟습니다. 베풀며 사는 인생 에이 멋지죠. 옛말에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처럼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좀 여유가 생기면 넉넉하다면 그때 가서 남들에게 베풀며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코가 석자인 관계로 남들을 돕는 생각조차 쉽지 않은 게 현실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꼭 가진 것이 많아야 시간 여유가 있어야 남들을 돕거나 베풀며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진 것 없어도 넉넉히 베풀며 향기나는 인생을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것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그래요. 좋은 향기를 품은 인생을 살고 싶으시다면 그래서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사랑을 강조하지만 불교에서는 보시를 중시합니다. 보시란 자비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조건 없이 베푸는 것을 말하죠. 이 보시에는 크게 재물로 도와주는 재보시, 가르침으로 베푸는 법보시, 두려움을 없애주는 무외시가 있습니다. 아니 대중을 위한다는 종교에서 돈 있는 사람, 머리에 든 사람, 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 좋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더해지는 것이 바로 무죄칠시라 하여 재산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일곱 가지가 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이 없어도, 가진 게 없어도, 돈을 들이지 않고도 베풀 수 있는 일곱 가지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진 것 없어도 베풀며 사는 향기 나는 인생 첫 번째, 화 안 시 사람을 대할 때 얼굴빛을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드러운 표정을 짓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위안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좋은 인상은 복을 부른다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베풀고 사니까 복이 굴러돌아오는 게 분명하겠습니다. 가진 것 없어도 베풀며 사는 향기 나는 인생 두 번째, 언 시 예쁘게 말하는 것만큼 매력적인 것도 없습니다. 또 나이 들어서는 말을 품이 있고 부드럽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사람 마음을 녹입니다. 칭찬, 격려, 위로, 응원, 따뜻한 조언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은 바로 부드러운 말 한마디입니다. 친밀감이 떨어져 남보듯하던 부부가 저희 영상을 보시고 배우자에게 그렇게 부드러운 말로 애정을 표시했더니 둘의 관계가 봄날에 얼음독독 슬슬 녹아서 지금은 아주 신혼부부처럼 다시 다정해졌다는 그런 댓글을 읽었습니다.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기운을 퍼뜨리는 따뜻하고 긍정적인 말을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주위의 친구들에게 많이 하면 할수록 이건 좋은 거예요. 듣는 사람에게도 따스함이 전해지지만 하는 사람도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밝은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가진 것 없어도 베풀며 사는 향기나는 인생. 세 번째, 심시. 마음이 전해진다는 표현이 있죠? 그렇게 상대로부터 마음을 전해받은 따뜻한 기억이 있으시겠죠? 바로 심시는 마음의 문을 열고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것은 작은 배려심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뭐 큰 게 필요 없어요. 바쁜 출근길에 마주오는 사람을 위해 잠시 한 걸음 물러서 주는 배려. 지하철에서 내리는 사람에게 길을 터주는 배려. 베푸는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몸에 베인 행동이라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 배려를 받은 사람은 아마도 하루 종일 기억에 남아 적어도 그 하루만큼은 마음이 따뜻함을 느끼고 자기도 그런 배려를 베풀고 싶어질 게 분명합니다. 자기의 따뜻한 마음을 잘 전하려면 자신의 마음부터 평안해져야 한다는 사실. 이걸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가진 것 없어도 베풀며 사는 향기나는 인생. 네 번째, 안시. 눈으로 말해요라는 노래 제목 기억나세요? 한 70년대에 유행했던 노래인가?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말도 또 있습니다. 그렇게 눈으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고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도 있죠. 의심을 하는지, 염탐을 하는지, 잘못한 것을 찾아내려고 지켜보고 있는지, 해꼬지하려고 기회를 엿보는지, 안쓰러워서 바라보든지, 사랑스러워 쳐다보는지, 그 눈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선의를 갖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본다면 그 선한 마음이 스쳐가는 사람들에게 조차도 전해지기 마련입니다. 가진 것 없어도 베풀며 사는 향기나는 인생. 다섯 번째, 신시. 몸소 남을 도와주는 행동을 말합니다. 무거운 짐을 들어준다거나 언덕길에 오르는 수레를 함께 밀어주는 마음씨가 바로 신시겠습니다. 모임이 끝나자마자 대부분은 후다닥 집으로 귀가하기 바쁘지만 남아서 함께 뒷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도 아, 이 모임에 애정을 갖고 있구나 하는 그 마음씨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 마음씨는 온라인에서 글을 주고받을 때도 느껴집니다. 가진 것 없어도 베풀며 사는 향기나는 인생. 여섯 번째, 좌시. 자리를 내주어 양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점점 나이를 들면서 자리를 양보받아야 할 입장이 되어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 안중에도 두지 않고 밀치고 해치고 들어가 자리를 탐하는 것만큼 보기 사나운 장면도 없습니다. 자리를 양보받을 때도 예의가 필요하겠죠. 가진 것 없어도 베풀며 사는 향기나는 인생. 마지막 일곱 번째, 찰시. 굳이 묻지 않아도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이게 좀 아리까리하기도 하고 좀 까다롭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무엇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알아도 상대방의 마음에 들게 도움을 주기란 쉽지 않은 일인데 하물며 짐작해서 필요한 도움을 주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다. 자칫하면 오지랖 넓다고 책만 듣기 쉽상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평소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켜봤다면 무엇이 필요한지 충분히 알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도움을 주는 행동을 하기 전에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상대방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도움해 주는 것에 동의하면 그때 도와줘도 늦지 않습니다. 세상이 돈 돈 하지만 돈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많이 있고 특히나 자신의 선한 마음으로 주위를 따뜻하게 만드는 것은 돈 보러 부자가 된다 하더라도 의지가 없다면 선한 마음이 없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품이 있고 선한 마음으로 향기나는 인생을 살아가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